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주의사항 캡틴 오늘 딱 옵니다 현재 중국의 심천이라는 도시에 와있고 오늘인 이 심천에서 한국하고 중국 월드컵 예선경기가 열립니다 생각해보니까 좀 궁금하더라구요 중국사람들은 한국축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번과 마찬가지로 중국사람들이 보는 그곳에 잠입을 해가지고 중국인인척하고 중국사람들 때 이것저것 한국축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스프에서 그러나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. 오늘의 선수는 누군가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? 내가 잘 말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? 1.0 하하하하 내가 한국에서 3.0을 봤을 때 한국에서 3.0을 봤을 때, 한국에서 3.0을 봤을 때 한국에서 1月의 10.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배율이 이게 배율이 이것은 특징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징이 맞지 않습니다 1.0$ 1.6000원 한국 1.0$ 7.7000원 2.0$ 2.0$ 사실 저는 2.0$ 2.0$ 2.0$ 2.0$ 3.4.0$ 하하하하 하하하하 李刚成很可愛 还是 肯定是我老公 하하하하 肯定帅 肯定帅 君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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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郭大堡 余大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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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他们原来在国安队的时候 两个人 打双后卫的 但是余大堡就没有防守能力 人家就说他活生生把金明赛练出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이제는 자서는 경빛이 더 좋고 경빛이 더 좋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신教練 이제는 정체성이 9% 이상 지지율이 10% 이상 10% 이상 다가야 어떻게 할지 웃음 지금 중국이 태국을 이겨 가지고 한국만 이기면 우리도 월드컵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축구팬들 열기도 되게 엄청 고조됐더라구요 저번에는 사실 중국하고 말레이였기 때문에 잡힌다 한데로 구경 온 거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 잖아요 위장이 필수 입니다 이제 그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가자 한국말하는게 사실 진짜 눈치가 보이거든요 지금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할 때 와는 정말 다름의 긴장감입니다 뭐야 된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만 이따가 한국응원단에서 응원을 하면 갑자기 우리도 지지 않는다는 듯이 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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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에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. . . . . . . . 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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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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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 도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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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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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은 데이터 youriu Lonnie WEIND яни bye Scientific 투자 안 기분이 이상 Chris pu 공건 35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 예상했고 상승세를 못하는 것에 아직도 이상한 한국의 순신기한 것에 대해 오늘 어떻게 만들기 게임을 시도하는지 안 좋네요 그냥 밀포도 잘 추억 앞뒤에 밀포도 잘 추억 하지만 후에 처음에 며칠이 다 됐어요 그냥 정말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너 마트셋! 저 때는 내 쇼는 맥스에 비워야 해요 오늘 경기가 3대0으로 끝났고요 생각 외로 그렇게 축구 경기가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스포츠라는 게 사실 항상 경쟁이 되고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응원을 하는데 그걸 너무 아니꼽게 보이는 시선이 되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나 좀 너무 상대팀, 상대 국가를 좀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상대팀이 응원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욕하고 fuck you, sh**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응원하는 타이밍 자체도 내가 내 팀을 응원하는 건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이 못했을 때 막 와 잘했다 못했다 야 대박 이게 조금 스포츠 정신에 맞지 않다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나름 뭐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고 재밌게 보고 갑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필승! 오오 필승 코리아 오오 필승 고맙습니다 IFuo 지금까지Dirarus 뭐지? 그 그 acquisirira 생각보다 더 좋게 좋게 이해 وت 훨씬 강해보는 것 같아 생각보다 좋고, 중국을 안En education 그대로 못했어 하하 너무 자주 못해 왜 supporting 성도 은이Podsho예라? 이거가 bueno 편안 Terrus heut unreal honest 돼 그는 거 아니야? 그리고 다 같이 넘어져서 신문은 피어난지원 그리고 다 같이 넘어가지고 이게 몇 이쁘? 이거 2백? 2백? 아니, 신신민은 200백 신신민은 200백? 신신민은 200백 신신민은 100백? 신신민은 100백? 신신민은 100백? 신신민은 100백? 신신민은 100백? 첫 시간을 확인해 보면서도 오늘 이 모 diagrams은 무엇이고? 이 모 tables는 안정적이 아직 안정적이? 괜찮을든지 좋은 크기로. 할 수 없을든지 이렇게 한 번 좀 더 좋아했어